Q. 도완과의 연예인 하오야 오늘 여러분들 도완과가 유튜브 컨텐츠로 자기 친구 밀착 취재하는 컨텐츠 있는데 첫 패배스트 저라서 합방합니다 일단 뭐 할 거냐면 도완우나랑 저랑 저번에 그 노래 부른 게 페이스북이나 도완우 유튜브라든지 이승을 했었거든요? 그래서 오늘 녹음실 가서 진지하게 도완우나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버거 유리풀 라이더 초코버거 초코버거 널 어디서 보냈어 이상하네 나게 즐기자 다 누리 존나 어때 유앤니 아아 아아 햄버기 여보 소말리아 해적자 나 바로 앞에 있는데 타샘 그까지 가는데 몇 분 거지? 18분 지키는 내가 가면 8불만 가겠나? 152만원 구독자인데 아 근데 진짜 녹음해서 뭐 나오는 거야? 어 동훈이 나온다고? 동훈은 안 나오지 문화가 필요하면 앨범으로도 가능하지 우리는 우리 방시 역시 바로 접해야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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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좀 놀랬다 사과났네 아니 좀 막아야죠 오늘 뭐 알어 사과났네 지가 왔는데 뭘 참을려고 나도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나 사과났거든 비율 못 참을냐 좀 더 차 손잡아봐라 나는 내 몸 너무 단단해가지고 차가 개박살 나가지고 내가 돈 멀어졌고 또 아이가 야 니가 그래 맨도 참고 난 할말이 없네 대구 철골 만내라고 하는데 살골 아임데 주먹이 왜 뚱뚱하노 팔이 왜 이렇게 짧아졌어? 원래 짧다 내가 트럭만 썰었어 아이가 그럼 어떡해 얼굴 한 게 더 생겼다니 괜찮나? 이런 거 같은데? 잠만 근데 잠만 내 이거 차키 가현이한테 짓건데 가현아 차키 니한테 있지? 어 맞네 아 뭐야 그럼 시동 끄면 안 되나? 시동 안 끄면 문제는 없지? 문제 그거 있지 도둑놈 와서 이제 훔쳐갈 수가 있지 야 그렇게 말하노니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오면 어떡해 다 오면 되지 아 배터리 다 나간다고요? 자기야 배터리 방전된다는데? 그럼 어떡해 니가 와야 될 거 같은데? 아니면 누가 그 다른 직원분 하면 와가지고 카메라 앵글 두 개를 해서 레전드 쓰면서 차키 데리고 와주시는 건 어떻노? 그래? 그러면 메인저 데리고 올까? 그래 그럼 그러하자 가현아 그래 알겠어 그 차키 좀 전달해줘 현대차 직원이 블루링크로 모바일 차키 받으랍니다 헬님 됐다 내 그런 거 모른다 산 사람이라서 산사한테가 났잖아 그냥 내잖아 그러면은 제 요거 기도만 좀 다 시작하려나? 촬영 얼마나 걸리냐고? 그럼 노래하고 가는데 그만하지 않을까? 그만하지 인지 없이 나랑 솔직히 수정은 별로 필요 없어 수정 안 해도 되나요? 아 조금 오토튠 이런거 좀 넣어주세요 저주님 조금 조금만 만져주셔야겠네 이렇게 좀 넣으면 아 바로 한다고 옆에 옆에 감사해요 어머 애마대 중국은 안 했다 중국을 도착해 중국만 아 아 앴 완전 나으로 정한 것 같은데? 방치레나 멋있다 이거 인간 먼저 멋있는 것 같은데? 바로의 You'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과 좋은 추억 함께 될 거야 For my life For my life 세상을 한국에 이젠 보낼게 널 놀아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할 거라면 모든 내 사랑도 아니 근데 아니 오는 거 뭐 하던데?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표정인지도 재중력이야 이제 감정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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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을 터질 만큼 표정 땡기게 해 잡아준다고 난 내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안 잘했어요 어둔 불빛 안에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아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're right on my life You don't want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라의 볼과는 You're right on my life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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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misconceptions 기다려 morgen 아잇 그 미소 에 mat 전 이 lord 난 공감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럼 지글자 소름 나왔대? 아 괜찮은데? 성주 누나? 성주 있는 거야? 아 죄송합니다. 해치받아서 한 말입니다. 아니 뭐 똥시도 그래야 하는데? 아니 니 얼굴처럼. 내가 힙합 전문가 내가 옘 소지성 내가 힙합 워 빛 얼굴 보면 아니라고는 못하겠지. 이런 건가 있는 거잖아. 우리 인도 오너비. 니 얼굴처럼 니 몸매처럼 살쪄 살쪄 우리처럼 되고 싶은 살쪄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빙부터 대디까지 우리 모두 생 살쪄 살쪄고 살쪄고 돈치고 돈치고 치고 바르고 칠하고 덮고 그래봐야 우리 아뇨삼유 이쁘다 맨날? 오아 세고! 이쁘다. 와 무슨 뭐하는지 몰라. 입냄새 쪼루! 누나 걔 한나 근데? 응 걔 한나. 이게 인생 아니겠노? 베머니가 호스카인지 가다 부럽다. 갑자기 왜? 니 얼굴을 쓰면 내 지금. 100만 300만 넘어갈텐데. 아아 너가 12월을 쓰면 다이어트도 마짱 다이어트 안되겠네. 어허? 베머니가 니 놈들 가보면 싸가지 잡히던데 진짜. 너도 내일모레 서른이네. 나는 진짜 심장이 뛰는 한. 미터. 베머니 잠오나? 아니? 지금 달리기 좋나 하고 싶은데? 거짓말 하지마 달리기 절대 안 하잖아. 나 심장이 뛰는 한 멈추지 않는다 이따. 안 등록했어? 아 등록 안 했다. 저 떼쓰. 아 등록을 못 했어요. 야 지금 소고 버려야 된단 말이야. 소스. 양념 소스. 그렇다면 이제 나도 이제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을 한번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전화할게요. 괜히 혼자 까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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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다가 시키다가 저 떼 수도 있어. 아 이거 뭐지 우리 술안주 시키려 하는데 뭐 시켜야 될까? 니 혼자 할 줄 아는데 뭘 보고 도대체. 네? 어. 자 갑슴. 모르겠다 나 기완이 한 번 시키지. 어 도움 하나도 안 됐고. 아니 니 이런 데 살잖아. 니도 맛집 많이 알고 있잖아. 아는데 나는 술먹을 딴 잔 먹잖아. 아니 뭐 했잖아. 눌러라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. 아니 누르면 메뉴가 나올까. 결계를 선택을 하면 되잖아 햄버그. 너무 어려워. 눌러라고. 아니 여러분 얘 이상해.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진짜. 너무 어려워. 오케이. 족보 어떤 뭐. 족발 보쌈. 왜 이렇게. 닭돌이탕. 기름 닭돌이탕 싫어. 110kg인데 닭돌이탕 싫어한다 보라. 방금 치킨 먹었잖아 햄버그인가. 햄버그 빨리 빨리 빨리. 어 잠깐만 잠깐만. 빨리 햄버그 빨리 빨리. 햄버그 이래. 어. 인생하는 거 알아. 갑자기? 어. 내가 시켜. 햄버그 시켰을까? 산만치 지 집으로 시켰겠네. 지 누집으로 시킨 거 같은데? 아니다. 맞다 기운 확인해봐. 아까 내가 주소 봤을 때 진짜 분명했어. 아무리 빙신으로 그렇게 했나. 아니 저 빙신이 상관아 빨리 갔다 오고 빙신이잖아. 이거랑 갔다 하는 거야. 100%야. 너 엉망하지도 똑똑해. 너 주소 너 집이란 거 아니지? 일로 했지? 너 그 정도 빙신이 아니잖아. 사람들이 다 무시하거든 내가 네가 알았겠다. 먹을 때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똑똑하네. 인정? 너 또 졸속 시켰다. 근데 그럴 거면 중국으로 가라고 하던데. 그래 무섭다. 중국으로 많아서 무섭다. 근데 인마 졸속이 존나죠. 매년 내년에 인정? 청춘에서 소식 시키는데. 얼마나 내가. 이탈 안 하고 왜 거잖아 맨날. 맨날 안기잖아. 소식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이가. 좀 전화할까? 됐다. 좀 많이 시켜서 소식을 했는데. 됐다고 인정. 가야야한테. 그럼 무섭게 찍은 거 자체랑 좀 해놔나? 너 왜 이렇게 선택해라. 지금 효서를 보고 있나? 응. 보고 있을까? 효서를아. 신부님 코 벌에 쏘지셨네요 라고 하는데. 예. 유전입니다. 수 inc Cuéps. 고맙습니다. many varying Mastersyse.